자 손 손 손 형 이거 유튜브 올려도 되죠? 유튜브 올려도 되죠? 응 올려 이름이 뭐라고요? 핀코 코만 핑크색이야 교감 좀 하자 자 손 냥냥 펀치라도 때려줘 귀찮아 응 핑크야 우리 케이프이 생겼냐 줄게 이것밖에 없었지 하핳 하핳핳 우리 와라 우리 치타는 안그런데 너는 되게 새침하다 안 괴롭혀서 좋다 응 핑크야 나중에 보자 소리 한번만 질러주면 안되냐 야옹 야옹 한번만 해주라 그럼 내가 진짜 갈게 응 어? 나가 핑크야 야옹 한번만 해줘 야옹 야옹 소양이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볼게 흐흐흐흐 올려야겠다 탐사